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9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유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실컷 울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본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앙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미라. 유다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신 풍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타인은 모함할 수도 있듯이 돈 역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유다 백성이 재련되지 않은 불량금속에 비유된 바 있는데 다시 재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불을 지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미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장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7절부터 본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하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본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3절입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유다에게 슬픔과 고난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파괴의 결과라고 말하였으며 아모스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신명기 28장 36절에 기록된 저주목록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유다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상악의 긴박함을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내용은 고대 근동의 가난한 신화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다 보라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동과 암몬자손과 모악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한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육체의 한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했기에 언약이 깨어짐으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함으로 이방인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은 세례나 침례를 받았기에 다시는 정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또는 침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